2023년은 패션업계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높은 금리와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닦이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장률이 정체됐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글로벌과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무신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MG세대의 온라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신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2013년 1조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달성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연결 기준으로 9,931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중국 커머스의 공세로 패션업계가 침체된 것을 생각하면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먼저 온라인 패션 시장은 2021년 16.9%, 2022년 15.2%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 5.4%로 성장세가 둔화했습니다. 심지어 전통 패션회사 49개사의 2023년 매출은 2022년 대비 마이너스 2,800%로 역성장하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신사의 매출은 2022년 7,083억 원 대비 무려 40%가 늘어났고요. 2018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매출이 성장한 셈입니다. 기업가치 면에서도 2023년 7월 평가받은 기업가치가 총 3조 5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 역시 국내에서 패션 플랫폼으로는 처음 달성한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무신사 대체 얼마나 인기가 있는 걸까요? 숫자로 조금 더 보자면 무신사의 회원 수는 1,500만 명 이상, 입점 브랜드는 8,500곳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연 거래액은 4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용률 면에서도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트래픽 분석 업체 시밀러 웹의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패션 관련 페이지 접속이 가장 많은 곳이 무신사입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10대에서 30대 소비자의 무신사 이용 경험은 48.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 2명 중에 1명은 무신사를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남성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62.7%로 높아집니다. MZ세대 남성들에겐 압도적 1위 플랫폼인 것이죠. 여성은 36.3%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무신사가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을 짐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필품이 필요하면 쿠팡을 열어서 검색을 하고 배달이 필요하면 배민을 켜듯이 MZ세대는 옷을 살 때면 포털이 아닌 무신사 앱을 실행하는 것이죠. 단순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소비 습관이자 현상이 된 셈입니다. 그럼 무신사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컨텐츠와 커뮤니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이 주는 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무신사의 창업 스토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무신사는 2001년 당시 스니커즈 마니아였던 조만호 대표가 프리첼의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커뮤니티의 이름을 줄인 게 무신사이죠. 이 무신사에는 조대표가 수집한 한정판 운동화의 사진을 물론 국내 스트리트 패션 사진과 같은 최신 패션 정보들이 업로드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런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미디어나 커뮤니티가 적었기 때문에 패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대표는 2003년 포털을 벗어나서 무신사닷컴이라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이때 서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대표가 악기전 스니커즈들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당시 조대표에게 나이키의 신발을 구매했던 사람이 인증글을 올려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화제가 되자 조대표가 18년 만에 그분에게 똑같은 신발을 한 켤레 선물하면서 훈훈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대표는 무신사닷컴 개설 이후 카메라를 메고 거리로 나섭니다. 무신사를 보고 따라 생긴 비슷한 성격의 패션 커뮤니티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무신사 말에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조대표는 압구정 로드여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돌아다니면서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스트릿 스냅입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알고 싶어도 다달이 나오는 패션 잡지 정도에만 의존해야 했던 때에 무신사닷컴에 올라오는 스트릿 스냅 컨텐츠는 패션에 관심 있는 남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컨텐츠가 점점 인기를 끌자 2005년에는 아예 전문 패션 에디터와 포토그래퍼를 영입하면서 미디어 컨텐츠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패션 화보, 해외 브랜드 소식, 상품 큐레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패션 소식을 담은 웹 매거진, 무신사 매거진을 내놓죠. 이때 이미 무신사닷컴의 회원수가 15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때 무신사 매거진에 등장을 반겼던 또 다른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진 디자이너들과 패션 브랜드 사업가들입니다. 마땅한 홍보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패션에 관심 많은 이들에게 곧바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무신사는 신생 브랜드의 룩북이나 화보를 촬영해서 매거진에 실어주는 마케팅 대행까지도 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에서 인기를 얻어가는 무신사는 판매 채널까지 확보해주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물이 2009년 선보인 무신사 스토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신사의 형태가 이때 제대로 갖춰진 것이죠. 이제 커머스 기업으로 변신했지만 무신사는 여전히 콘텐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스트릿 스냅 역시 무신사 스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2년 2월부터는 무신사 스냅을 고객 누구나 올릴 수 있게 바꿔버렸습니다. 또 개인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패션 전문 SNS처럼 개선을 했죠. 덕분에 스냅에는 이제 하루 평균 200장의 세련된 패션 코디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 15만장이 넘는 사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사진이 15만장 넘게 올라온 커뮤니티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무신사를 찾을 수 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쌓인 콘텐츠들은 고객 경험의 개선으로 늦어지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사이즈가 어떤지 핏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른 옷과 입을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신사는 이런 한계를 그간 쌓아온 콘텐츠로 극복합니다. 무신사의 제품 대부분은 총 3단계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1단계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델샷입니다. 키와 체중 정보가 입력된 모델이 착용한 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온라인 몰에서는 딱 여기까지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무신사에서는 2단계로 해당 제품을 착용한 인플루언서 해당 브랜드 직원의 스냅 사진을 제공합니다. 모델이 아닌 일반인이 이 제품을 착용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떤 식으로 갖춰 입으면 어울릴지를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 3단계로는 구매 고객들의 포토 후기입니다. 무신사는 고객 후기를 다양한 등급으로 나누고 전신이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에 가장 후한 정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후기 작성을 유도합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정립금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입에 참고할 수 있는 고품질의 후기들이 누적이 되죠. 한편으로는 전신이 모두 나온 사진이 가장 많은 정립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웃음을 주는 후기들까지 등장합니다. 이른바 무신사 레전드 후기들인데요. 예를 들어 양말을 수십 켤레 구매한 고객이 온몸에 양말을 걸치고 찍어 올리는 시기죠. 이런 후기들은 또다시 무신사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가 되면서 후기보로 무신사에 온다는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이번에는 무신사를 플랫폼의 관점에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입점한 브랜드들의 성장입니다. 일단 플랫폼이 판을 잘 깔아놓고 나면 입점한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고요. 이 힘으로 다시 플랫폼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철학이 동반성장입니다. 다시 무신사가 막 모습을 갇혀가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의류 판매는 대부분 백화점이나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이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로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상품을 떼와서 판매하는 소위 보세 의류가 전부였죠. 온라인 패션 시장의 상황도 비슷했고요. 때문에 중소규모의 패션 브랜드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는 찾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출발한 무신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쟁력 있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더 많은 브랜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들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무신사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났습니다. 먼저 브랜딩,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금도 무신사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디자이너를 위해서 패션 허버를 대신 촬영해주기도 하고 브랜드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매거진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에는 패션 에디터, 포토그래퍼, 영상 PD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미디어 컨텐츠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신사에 입장한 수백, 수천 개의 브랜드들이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죠. 이런 컨텐츠를 무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무신사 TV를 통해 송출하고요. 또 자체 라이브 커머스인 무신사 라이브를 통해서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컨텐츠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도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무신사 테라스와 무신사 스퀘어입니다. 무신사 테라스는 브랜드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패션 문화 편집 공간을 표방하는데요. 브랜드 팝업 스토어와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기반의 중소규모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를 고객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좀 더 패션 그 자체에 집중한 공간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어려운 브랜드를 위해서 쇼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이 자주 찾는 서울 송수동과 한남동에 총 4개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중소 브랜드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해 고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시즌 프리뷰도 이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9월에 처음 시작한 시즌 프리뷰는 브랜드가 다음 시즌 디자인 샘플을 선공개하고 상품 발매 여부를 고객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온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상품 생산 전에 고객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브랜드들이 기존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획과 디자인을 마음껏 선보이고 기획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4년 2월 진행한 24 FW 시즌 프리뷰에는 34개 브랜드가 참여해서 총 280여개의 제품을 선보였고요. 7일 동안 14,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찾아서 36만 건이 넘는 투표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상품들은 하반기 실제 발매될 예정이고요. 입점한 파트너들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무신사는 아예 한국의 패션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패션 브랜드를 위한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입니다. 2018년 동대문점을 시작으로 2022년 한남 1호점과 성수점 2023년 한남 2호점과 신당점까지 총 5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신사 스튜디오는 패션업에 특화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브랜드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실은 물론이고 패션 디자인을 위한 작업대가 있는 워크룸 재봉틀과 다리미가 준비된 재봉실 쇼케이스 행사를 열 수 있는 쇼룸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창업에 나선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무신사는 창업에 도전하려는 차세대 패션 인재들까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신사의 장학 프로그램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쉽인데요. 브랜드 런칭을 꿈꾸는 패션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전 단계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5기까지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장학생 두 개 팀은 무신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룩북 촬영부터 오프라인 팝스토 운영 기획까지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장학생이 런칭한 브랜드가 무신사의 플랫폼 중 한 곳에 입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신사의 장학 사업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성장과 무신사의 파트너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이처럼 무신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신진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생태계를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패션 브랜드의 자금을 지원해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절별 생산 주기에 맞춰 생산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을 미리 만들고 판매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패션업계 특유의 선생산 후 판매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인데요.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금까지 누적 생산 자금 지원 규모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크게 성장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쿠어입니다. 쿠어는 2017년 설립 당시부터 무신사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성장한 브랜드인데요. 생산 자금은 무신사를 통해서 조달하고 그 에너지를 제품 기획과 브랜딩에 투자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무신사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거래액을 달성했고요. 2022년 더현대서울의 팝업스토어 공간인 크리에이티브그라운드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르케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매출을 낸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신사의 플라이힐은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전 브랜드 중 연간 거래액 1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곳이 모두 500여 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1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는 사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나가는 브랜드를 들여오고 물건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게 촘촘한 전략으로 돕고요. 이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한 것이죠. 이런 단단한 생태계 덕에 이제 대기업들도 무신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최근 무신사의 공식 입장한 나이키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스니커즈 마냐였던 조만호 창업자가 주로 수집하고 커뮤니티 운영에 핵심이 됐던 신발이 나이키의 제품인데요. 또 나이키의 신발을 판매해서 서버비를 마련해 창업했던 것을 생각하면 무신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있는 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나이키가 몇 년 전부터는 아마존이나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모두 철수하고 자사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D2C 전략을 택했던 걸 생각하면 나이키까지 공식 입점하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신진 브랜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신사는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을 점령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과 글로벌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진출은 무신사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크게 둘로 나뉩니다. 무신사 플래그십 스토어는 무신사에 입점한 200여개 브랜드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서울 홍대와 대구 동성로에 매장을 연 상태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은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이 역시 2021년 서울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 강남점을 비롯해 차근차근 단독 매장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또 단독 매장을 넘어서 백화점, 쇼핑몰에 쇼빈숍 매장까지 오픈하고 있는데요. 2024년 3월 롯데몰 수원에 오픈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에는 오픈 4월 만에 3만 명이 찾아서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무신사는 스타필드 수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비롯해 2024년 올해 안에 단독 매장과 쇼빈숍을 합쳐 총 30개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온라인과 똑같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죠. 무신사와 함께 성장한 브랜드와 손을 잡고 글로벌 진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신사는 2022년 9월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13개 지역의 글로벌 온라인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디스 이스 네바댓 앤더스벨을 비롯한 1500여개에 가까운 K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최초로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는데요. 열흘 동안 3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떡옥클럽, 유스, 렉토를 비롯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선잡고 도쿄의 비투비 쇼룸을 운영했는데요. 현지 유명 편집샵인 빔지를 비롯해 이세탄, 한큐 등 백화점까지 현지 패션, 유통 바이어 250명이 넘게 방문하면서 수주 목표치를 150% 초과 달성하여 성과를 거뒀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무신사는 이 같은 글로벌 진출과 오프라인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체제 개편에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자이자 무신사 이사회 의장인 조만호 대표가 총괄 대표로 복귀한 일인데요. 이는 무신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기도 합니다. 2023년 소비 위축과 불황의 여파로 패션업계와 고전하는 중에서도 무신사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2024년에는 또 다른 위협이 있죠. 바로 알트시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세입니다. 그것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체제 개편을 통해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사업 본격화, 글로벌 진출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앞서 소개했던 브랜드 동반성장 지원의 범위 역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그리고 글로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와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온라인 패션 시장을 정복하고 글로벌로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무신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반호 대표는 2009년 무신사 스토어를 창업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바로 디자이너가 있는 브랜드만 입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 없이 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사입해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박리다매식 브랜드를 받지 않은 것이죠. 이런 브랜드 입장에서도 무신사 입점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저 그런 제품이 아닌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한다는 만족감을 주게 하죠. 또 이런 철학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중국발 커머스의 공세에도 무신사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무신사가 그저 싼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판매하는 플랫폼이었다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과 정면으로 붙었을 때 살아남기 어렵겠죠. 하지만 무신사는 브랜드 운을 중심으로 함께 스토리를 찾아가고 브랜딩을 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한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플랫폼과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는 무신사의 행보를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